곧달 영어,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에 S 붙이는 경우를 집중 연습해 볼게요. 첫 번째 문제, 그 고양이는 나를 좋아해. 정답은 뭘까요? 2번, 왜? 주어는 그 고양이. 그 고양이는 3인칭. 한 마리 있으니까 단수. 아, 3인칭 단수이구나. 외로우니까 동사에 S를 붙여야 해요. 두 번째 문제, 그들은 나를 좋아해. 정답은 1번, 왜?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? 주어 베이는 그들은 3인칭 복수예요.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서 외로움을 타지 않아요. 따라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. 다음 문제, 탐은 빨리 달려. 정답은 뭘까요? 바로 2번, 왜? 탐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. 혼자 있으니까 단수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외로우니까 동사에 S를 붙여야 합니다. 네 번째 문제, 잭과 마이크는 피자를 좋아해. 정답은 1번입니다. 왜? 주어 잭과 마이크는 3인칭이죠. 한 명이 아니라 두 명. 그래서 복수. 외롭지 않아요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 S를 붙인다고 기억합시다. 다섯 번째 문제, 너는 노래를 잘 부른다. 정답은 뭘까요? 바로 1번, 주어는 U, 너는 2인칭이죠. 혼자 있으니까 단수. 2인칭이면 외롭지 않아요. S를 붙이면 안 됩니다. 다음 문제, 나의 개는 거미를 싫어해. 정답은 바로 2번, 주어는 나의 개. 나, 너가 아니니까 3인칭. 혼자 있으니까 단수. 외로운 조건을 만족하니 동사에 S를 붙입니다. 마지막 문제, 그 가게는 10시에 열어. 정답은 뭘까요? 2번, 왜? 주어가 그 가게이죠. 나, 너 아니니까 3인칭. 그 가게 하나를 의미하니까 단수. 3인칭 단수. 외로운이 동사에 S를 붙여야 합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외로워서 동사에 S를 붙인다. 오늘 공부 끝. ver them.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